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국 내 두 번째 기가팩토리 신축 추진설 테슬라가 현재 상하이에서 모델3과 모델Y를 생산하고 있는 기가팩토리 3회에 기가팩토리를 추가로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테슬라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는 수출 물량과 중국 내수 물량에 맞추기 위해 현재 연간 45만대 수준인 생산 능력을 150만대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 작업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다.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에볼루션은 연간 생산 능력이 150만대 정도로 향상되면 기존의 생산 병목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에서 조립 공장에 하나 더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토에볼루션에 따르면 테슬라가 중국 내 2호 기가팩토리 부지로 야오닝성의 성도인 선양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최근 들어 일부 중국 매체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 중공업 중심지였던 선양시는 야오닝 지린 헤이룸장 등 중국 동북 삼성의 주요 도시 가운데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특히 다동구를 중심으로 선양시를 자동차 시티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 같은 관측이 나오는 근거는 야오닝성은 최근 펴낸 보고서 선양시는 이 보고서에서 다동구를 테슬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규모 단지로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양시가 테슬라 같은 대형 전기차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오토에볼루션은 선양시가 펴낸 보고서에 테슬라를 유치했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 테슬라의 제2공 신축서를 아직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이 전문 매체인 이즈자를 위시해 중국 매체들이 테슬라가 다동구의 두 번째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앞다퉈 제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오토에볼루션은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최근 진행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안에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상기시면서 선양시 보고서가 나온 시점과 머스크의 발언 시점이 비슷하다는 점도 묘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전문 매체 카니스 차이나 닷컴은 선양시 보고서의 내용으로 볼 때 야오닝성이 아직은 테슬라를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선양시가 아니더라도 테슬라가 중국에서 두 번째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는데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과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얼마나 테슬라 공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를 오해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카니스 차이나 닷컴은 상하이시가 다른 지방정부들과 기가 팩토리사를 유치하는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과정에서 최종 승자가 된 것은 가장 좋은 투자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면서 전기차 제조업체를 유치하는데 지방정부들이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어느 지역에서든 테슬라의 제2공장이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카니스 차이나 닷컴에 따르면 선양시 외에 지금까지 테슬라 제2공장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중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의심을 받은 바 있는 후베이성 우한시, 산둥성 칭다오시와 진안시, 저장성 흥저우시, 안우이성 허페이시, 허난성 정저우시, 광둥성 선전시 등이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카 출시 늦어지나 자율주행차 시범주행 구글GM에 크게 밀려 애플이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1,000km에 이르는 시범주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글 웨이모와 GM 등 경쟁사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애플 자체 브랜드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출시가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테크타임즈 등 이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교통당국의 허가를 받아 모두 35대의 자율주행차 시범주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존 완성차에 적용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며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dnv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 GM 리프트, 구글 웨이모, 중국 디디추싱, 메르세데스 벤츠, 퀄컴, 토요타, 죽스 등 여러 업체가 지난해 허가를 받아 캘리포니아에서 시범 운행을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교통당국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대수와 주행거리, 오류가 발생한 횟수와 내용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35대의 자율주행차로 모두 1만 3,272마일 거리를 시범주행하며 기술을 테스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한 37대 가운데 2대의 차량은 운행하지 않았다. 이는 애플과 자율주행 분야에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요 경쟁사와 비교해 크게 뒤처지는 수준으로 집계된다. 구글 계열 자율주행 전문회사 웨이모는 지난해만 232만 5,843마일을 주행했고 모두 693대의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했다. 주행거리가 애플의 약 17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GM 계열 자율주행회사 크루즈의 작년 주행거리는 87만 6,105마일, 차량 대수는 138대고 죽스와 오톡스 테크놀로지 등 스타트업의 주행거리도 애플을 크게 넘어섰다. 테슬라는 교통당국 허가를 받고 시범주행을 하는 대신 이미 판매되는 전기차에 자율주행 기능을 적용하고 사용자들이 이를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애플이 자체 자율주행 시스템 기반 자율주행차를 경쟁사보다 훨씬 적게 테스트한 점을 두고 기술이 아직 충분한 수준까지 발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시범주행 과정에서 애플은 모두 662건의 오류를 겪었고 대부분이 지도 오류로 발생한 문제였지만 이 가운데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치명적 오류도 발견됐다. 애플은 아직 자체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 기획을 정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에 공개된 것과 같은 자료를 통해 꾸준히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애플카 출시 시기를 수년 뒤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번 자율주행 시범 운행 결과를 보면 주요 경쟁사들과 비교해 자율주행차 출시 시기가 크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플인사이더는 애플이 이르면 2024년 애플카를 선보일 수도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며 출시 시기를 두고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외신 퀄컴 스냅드래곤팔 제넌 플러스 위탁 생산 삼성 아닌 TSMC의 요청 삼성전자가 퀄컴의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팔 제넌 플러스 생산을 대만 TSMC에 뺏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해외인 매체 가젯 드레이프 바이는 웨이보의 스마트폰 칩 전문 팁스터를 인용해 퀄컴이 현재의 스냅드래곤팔 제넌을 빠르게 대체할 스냅드래곤팔 제넌 플러스 위탁 생산을 TSMC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퀄컴은 현재 스냅드래곤팔 제넌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스냅드래곤팔 제넌은 4nm 공정으로 만들어져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를 비롯해 샤오미 12, 1플러스 10프로 등에도 탑재됐다. 하지만 가젯 그레이프 바이는 삼성전자의 4nm 공정 수율이 낮아 퀄컴의 반도체 칩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고 전했다. 스냅드래곤팔 제넌 플러스는 스냅드래곤팔 제넌 보다 CPU 속도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델 번호는 SN8475다. 가젯 그레이프 바이는 원플러스와 레노버, 모토롤라 등 수많은 회사에서 스냅드래곤팔 제넌 플러스를 탑재한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보도했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대한항공 친환경 차세대 항공기 보잉 737-8 1호기 도입 대한항공이 도입한 보잉사의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737-8 1호기가 13일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가망성 검사 등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 운항에 들어간다. 대한항공은 이번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6대의 보잉 737-8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2015년 11월 보잉사와 737-8 기종의 총 30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보잉 737-8은 효율성과 신뢰성, 운항능력을 극대화한 차세대 친환경 항공이다. 현재 가장 안전한 항공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188개국에서 운항허가를 받았고,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36개 항공사가 737-8 기종을 운영하고 있다. 첨단 엔진을 장착하고, 기존보다 공기저항을 줄여 연료를 1.8%, 추가 절감 가능한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윈넷을 적용했다. 기존 동급 항공기 대비 15% 이상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좌석 운항 비용도 12% 줄일 수 있다. 기존 737MG 기존보다 탄소 배출량도 13%가량 줄였다. 객실은 보잉스카의 인테리어를 적용해 유선형 디자인의 천장 및 선반과 다양한 색상의 A2기 조명을 설치했다. 객실은 보잉스카의 인테리어를 적용해 유선형 디자인의 천장 및 선반과 다양한 색상의 A2기 조명을 설치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737-8의 부품 제작에 참여해 날개 끝단 장치인 윈넷과 양력 증강 장치인 클랩의 구동품을 감싸는 클랩 서포트 페어링을 부산항공우주사업본부에서 생산하고 있다. 루시드 투자 소식입니다. 미 뉴저지주 연금펀드 알리바바 팔고 전기차 코인주 샀다. 미국 뉴저지주 연금펀드가 중국 기업 알리바바의 미국 예탁증서를 팔고 전기차와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매입했다고 투자 전문지 배런스가 보도했다. 자산규모 505억 달러로 뉴저지주의 연금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큰 펀드디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작년 4분기 중국인터넷 대기업 알리바바 주식을 매각하고 암호화 폐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전기차 제조사 루시드 그룹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매입규모는 코인베이스 23,179주, 루시드 24만 5,836주, 리비안 10만 4,442주 등이다. 재난한 일원회로란